흐흐흐흐흐흥 밑에 뭘 붙인거야? 어? 이게 워터 하우징에 붙어 있는거야 이게 있어야지 고정이 돼 6라운드 6라운드 10라운드 우리 여기서 한 시원단 개기 해야돼? 왜 그거 해 보고싶어 왜 그거 해 보고싶어 아 너도 저거 무슨 거 아니야 요새 뭐 댄스 그거 해? 아 요새 그거잖아 약간 언프리티 랩스탄데 댄서들이란거야 놀이들 수술 가야지 응 끊어 끊어 까민 왜 이대로 영상은?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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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색하지? 히힛 약간 느껴져 몸둘바를 모르는 너의 모습 이걸 어떻게 하지? 담당 안되는 느낌 히힛 홍산이 형이 내걸 빌려가지고 그 형한테 그냥 받으면 될 것 같아 히힛 난 그대로 가야겠다 네 오케이 출발해 어 이제 출발하려고 천천히 옷 갈아입으려고 아 오케이 오케이 다음에 만나요 오케이 이거 바나나 보일까? 썩어가는 바나나스 어우 좋아 아 개 썩었어 지금 저거는 열건스상과 충격감준옥과 그의 거리 발생하였습니다 상실 녹화를 시작합니다 갑시다 오케 35분 딱 맞겠다 워낙 예쁜데 여러분 예 여기도 먹었네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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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갓 싹 싹 싹 짱 쒱 고맙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어디가? 화장실 올게 오랜만 오랜만이에요 선생님 선생님 보시면 감탄을 하실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간섭 받는거지 네 나 지금 잘 타는 친구들 구경하려고 라인업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 잘 타는 친구들 오늘 바람 불어서 안 나왔어 누나 내가 그냥 뭐하러 패들아웃하고 여기 라인홈 나와있나 타지도 못할거 내가 쟤네 구경하려고 열심히 힘들게 나왔구나 약간 용산 웨이브스톱으로 다시 돌아가야되나 생각 중이야 일단 타는거 보고 그리고 지금 형진이형이랑 영산이형 지금 들어가있어 담비도 지금 방금 라인업 들어갔어 오케이 좋다 호지형이랑 저스틴이형은 갔어 갔어? 빨리 여기 철치에 오다니 빨리 확인하실 수 있도록 확인해 볼게 바로 나 감식 살아올릴 날 나가 계속 고파 구름을 두고 이 삶이 아파 역선 필린보다 높아 부러지게 해 너 부러지게 해 너 안쓰롭게 해 너 넘어지게 해 너 넘치지 못해 oh no 땀을 흘려 나도 너가 그리라면 안 봐 She's coming on my life She's coming for the fight Oh I Feelings win and fight Oh my Caramel high So high When I take a bite Oh yeah 지하철역당의 청바지 White shirt 기생뿐이 Oh my gosh 너와 좌파의 장식 못 차림 빛이 보면 내 눈부셔 난 싫어구성 아 아